청주시가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문화도시 사업에 최종 지정됐습니다. 기록문화 비전 제시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미애 기자입니다. 역사와 문화 자산을 활용해 도시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부의 문화도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는 예비 문화도시 10곳 중 심사를 거쳐 청주를 비롯해 7곳을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등 7곳입니다. 청주가 선택한 비전은 기록문화 창의도시. 청주는 직질한 기록유산, 내년 말 건립될 유네스코 기록유산센터 등과 시민의 일상기록 가치를 연결해 기록산업 육성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예비사업 초기 지적받은 관주도 성격에서 시민참여형으로 전환해 시민주도로 기록전을 운영한 점, 향후 시민참여형 모델을 제시한 점 등이 주요한 역할을 냈습니다. 특히 자랑할 만한 게 시민 자율 예산자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의 10%는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직접 투표하고 그리고 직접 실행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을 했고. 청주는 문화도시로서 오는 2024년까지 5년에 걸쳐 국비를 비롯해 모두 200억 원 예산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 예산은 청년 인재 양성, 구슬체록, 도시 이야기 여행 등 일상기록 콘텐츠 개발과 함께 도시재생 거점 지역 시민기록관 건립에 쓰이게 됩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